큰 애가 형 고등학교 올라가요 이번에. 형 마침 잘됐다. 고등학교 가는데 유재석 삼촌이 좀 용돈 줬다고 하면 또 잘하셨다고 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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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야 잘됐다 우리 저기 지호 중학교 올라갔어. 야 어딜가 어딜가 너 같은 유씨 끼리. 저 원래 안 쉬어요. 저 원래 순호 안 쉬어요. 여전히 그것도 몰랐어. 아 여기 쉬운 대화. 아 여기. 아 태훈이는 지금 앞이니까. 앉아 일단. 뭐야. 아 그냥 하는거니. 아 그냥. 그냥 하지 마. 사람은 안 왔는데 그냥. 아 일찍 오면 일찍 하고 가라. 이게 뭐야. 마이크야 마이크야. 뭘 나눠봐. 야 이거 그래도 여긴 마이크도 있네. 그럼 있지. 짐종국이 거기 갔더니 마이크도 안 주더라고. 분명히 내가 짐종국 갔는데 마이크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크 안 줘? 그런 거 필요 없대. 크게 좀 얘기하면 되는데. 어저께 나왔어 방송. 혁이 말은 하나도 안 들려. 그 마이크 하나 차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거를. 그냥 돈 좀 쓰면 되지. 어 연석이 왔어. 연석이 왔어. 뭐야. 어 야 야 연석. 연석이 왔어. 야 연석아 너 언제 왔어. 넌 어디로 왔는데 거기도 문이 있냐. 여기로 오는 거 안 써. 너 언제 왔어 연석이. 방금 왔어요. 아니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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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저 마이크 안 줬어요. 야 일로와 일로와. 마이크 차줘. 아 연석이. 연석이 여기다 타면. 다 왔네. 야 그래도. 빨리 들어오셨네요. 1시 57분에 다 모였네. 아 우리는. 형 기본적으로 배우들은 시간 잘 지켜. 너 자꾸 여기 와서 연석이 왔던 배운 척 하지 마. 기본적으로. 나는 너를 예능인으로 알고 지금. 연석이는 배우가 맞아. 연석이는. 담고 싶습니다. 뭐 저기. 잠깐만 일단 저기 뭐 좀 뭐 좀 시킬까. 커피 커피. 그럴까요. 그래 그래 연석이가 좀 가라. 계산도 제가 해야 되는데. 카드. 카드는 안 갖고 왔는데. 연석아. 아 갖고 왔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아 있어 있어. 내가 살게. 야 삼성페이 있어 삼패. 아 그거 삼패라고 그러는구나. 나도 삼성페이 있는데. 저는 아메리카노 연하게 좀. 네 알겠습니다. 고소한 맛이고. 아 고소한 맛입니다 저는. 네 고소한 맛. 저는 약간 산미 있는 거예요. 아 너 산미 좋아해? 아이스로 드릴까요? 하십니까. 아이스로 한번 찌꺼러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 안 먹어? 아무거나 하나 좀 안 먹어. 너 그럼 물 먹어 물. 형 고소한 거. 고소한 거 하나 더 주세요. 너 아이스야 따뜻한 거야. 아이스. 형 뭐 먹어? 나 아이스로. 그럼 난 따뜻한 거. 아 저거는 내가.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 저거. 오늘 약간 예능인 모드로 탑재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무렵니까? 어제까지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아 어제 또 눈 오는데 또 녹화했잖아. 눈 오는 날 녹화하면 재밌잖아. 재밌어. 너 예전에 무한터전 할 때도 스키장에서 했잖아. 슬루퍼 올라가고. 이게 저 핑계고에 너네 왜 나온 거야. 아니 이거 핑계고지 핑계고. 아니 핑계고인데. 오프닝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소개도 없고 그냥. 연서가 무슨 소개야. 어 연서가 왔으니까 끝이. 이거는 그냥 떠돌이 제끼고 가면 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경은이가 집에 있는데 오빠 어디가 그래서 어 저 핑계고 그랬더니 아 노가리 까러 가는구나. 진짜 근데. 일이야. 경은아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일이야 오빠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형 분명히 진짜 가까운 곳에서 노가리 까나. 그치. 얘 여기 살잖아. 여기 길 건너 오겠어. 길 건너 사. 야 근데 잘 됐어. 동욱이도 내가 계속해서 밥 산다고 그런지 10년이 됐고 이사 온 지가 한 2년. 6년. 벌써 6년 됐어? 됐어요. 얘도 커피 한 잔 동네에서 하자고 그러고 오늘 하는 거야. 잘됐다. 내가 하나하나씩 다 하네. 동욱이 10년 만에 내가 떡라면 끓여줬지. 핑계고에서. 핑계고에서. 어 태연이. 6년 만에 이제 진짜 동네에서 커피 한 잔 하네. 그러면 이게 노가리야 일이야. 그럼. 노가리야 일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중간 어디 선상이네. 그러니까 나도 이게. 그 얘기 자꾸 물어보더라고. 이거 저기 돈은 버냐고. 이거 형이 형이 하기 나름이지. 그래? 형이 이거 달라고 하면 받는 거고. 어딜 어디 가서 받는 거고. 나 유튜브에 영화 공부할 때 돈 주는지 몰랐어. 돈 줘? 돈 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래.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래. 이건 아니래요. 이래서 우리 먹고 살겠어? 이건 아니어서 우리가. 그래. 우리는 이거 나온다고 홍보팀에서 우리가 돈 받았지. 얘 두고 두고 방송 다니면서 재석이 형은 유튜버였는데 돈 받아가지고 홍보한다고. 형은 못 봤지. 야 이거 저기 나도 커피숍에서는 처음 저 토크를 해보는데. 커피 가는 소리. 야 저걸 이겨야 되네. 아니 좋네요 그래도. 그전에는 그냥 방에서 뭐 이렇게. 뭐 방에서. 사무실. 사무실 뭐. 식당 뭐 이런 거. 그래. 그 영상 올라온 게 많지는 않던데. 많지 않지.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찍는 거야? 아니 아니. 우리는 비정규적이야. 이렇게 둘이 나오겠다 하면 이제 나와가지고. 둘 또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또 마친 거지. 형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 뭐 쉬는 날이지. 내가 나온 거야. 너 때문에 나온 거야 연석이하고. 지들이 홍보하겠다고 연락해놓고. 지들 시간에 맞추라 그래서. 아니 난 형 시간에 맞춘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맞춘 거지. 네 시간에 다 맞춘 거야. 연석이하고. 연석이하고 바쁘지. 아니요. 저 드라마 끝나고 지금. 우리도. 여행 갔다고. 형이 그럼 금요일밖에 안 되나 보내. 왜 안 되나 보내. 장화기가 야영이 있지. 장화기가 시간이지. 내가. 우리는 이미 없네. 내가. 연자가. 내가 그래서 얘랑 늘 토크를 하면. 우린 이미 없어. 얘랑 하면 즐거운데. 늘. 집에 가면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아니 금방 뽀로댁짓은 왜 하냐고. 야. 그러면 우리 형이 딱 시간 비는 거고. 네가 그래서 얘가 예능에서 별명이 장희빈이네. 차희빈 차희빈 이제 생각났다. 차희빈. 이 형이 만들어줬잖아. 이거 자꾸 뒤에서 모삭 꾸미고 이거. 아 하지마. 야 연석이랑 어떻게 지냈어 근데. 저 지금 사랑이이라고 드라마 촬영 연말에 딱 마치고 새해에 이제 좀 여행 갔다가. 어디 갔다 왔어? 미국 갔다 왔어요. 몇 밤 미칠로? 한 2주 정도? 어이 꽤 갔네. 혼자 한 거야? 아니 미국에. 아니 미국에. 있어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 어릴 때부터 친구가 살아요. 여자친구? 남자예요 남자. 결혼도 했어. 결혼도 그랬는데. 아니 제 유튜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를 가서 이제 또 유튜브도 찍고 이러고. 아 유튜브가 있어 또 연석도? 있어요. 주말 연석극이라고 있어요. 아 이름 잘 지었네. 이거 신선한데. 이름 잘 지었다. 이거 뜬 뜬에서 독점 공개입니다. 한참 됐어요. 저 한 1년 됐어요. 그래? 아니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거기서 뭐 해? 네? 뭐 해 거기서? 그때 막 캠핑도 하고 제 차 소개도 하고 우리 팬들이랑 소통도 하고. 소통. 소통 창 보고. 근데 나는 그렇다 쳐 너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연석이가 주말 연석극 하는데.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뜨는 것만 보지 내가 그렇게 구독해서 보는 게 몇 개 없어. 아 진짜. 다 애들이 구독해 놔가지고 막 그 애들 그것만 나오고. 너 잠깐만 있어봐. 주말 연석극 내 쳐본다. 연석극 아니에요. 연석극. 그래. 주말 연석극 쳐보지. 나도. 아 예. 연석아 니가 좀. 구독했어. 어 구독자가 17만. 어 18만 되네. 맞네.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지. 야 이거 뭐. 이거 근데 업자 끼고 하네. 무슨 업자를 끼고. 이거 유튜브 업자. 제가 직접 편집은 못 하고. 그러니까 업자 끼고 하네. 아 여기 스타쉽이지. 아 연석이가 맞아. 광순의 회사야. 광순의 회사가 아니지. 연석이네 회사지. 광수가 뭐 대단하다고. 광순의 회사야. 너희 거기 킹콩에. 야 얘가 또 슬슬 나를 돋구네. 아니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자 뭐 나를 또 슬슬 돋구아 얘가. 자 봐봐.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나를 늘 열받게 한다니까. 저는 창립 멤버긴 해요. 종국이도 얘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요 걔가. 승헌이네 회사네. 누구네? 송승헌 회사. 동욱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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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짱으로 보면 제가 제일 많아요. 연석이가 제일 많아요 거기서. 왜냐면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연석이네 회사로 해. 그래 그래.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가 있어? 몬스타엑스지 그러나. 아 전부 몬스타엑스지. 연석아. 미안하다. 연석아. 큰 울타리로 스타쉽이로. 우주소녀도 있고. 애가. 제 주말연석극 얘기를 하다가 왜 킹콩으로 갔어요. 야 저. 야. 아직 조회수가 안 나와. 연석아. 연석아. 노가리라는 거 진정한 노가리는. 두서가 없어야 돼. 아 하지마. 야 연석아. 네. 그래서 보니까 너 지금. 최근 거 3만 밖에 안 나왔던데. 아 맞아. 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왔네. 그래. 188만 있어요. 그 제. 캠핑 다닐 때 타던 차를 소개한 경우도. 어디 보자. 아 인기 동성이네. 아 네 차 나온 거네. 뭐야. 캠핑 다닐 때. 타던 거. 이 차 좋네 이거. 네. 한국에 잘 없어가지고. 지금도 타 연석아? 네. 캠핑 다닐 때. 랜드로바 디펜더라고. 약간 올드카 느낌으로 생긴 차인데. 연석이 또 차 좋아하냐? 제 운전병이었거든요. 아. 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연석이하고 나의 또 공통점이 있네. 내 차를 좋아하거든. 형이 차를 좋아한다고? 어. 어 그래? 형 포르쉐 타신다고. 포르쉐 타신다고. 형. 어서 가. 니가 일로와라. 뭔지 알지? 야 니가 일로와. 형 우리 아파트에서는 차를 좋아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차를 빼지도 못하는 아파트에. 차를 뺄 수가 없어. 오후 4시 이후에 거의 심할 때는. 그치? 근데 그. 근데 뭐 차를 좋아해서 뭐. 차 어디다 놔? 딴 집이 또 있는 거야? 형 이거 또 잠뻔다 또 잠뻔다 또 잠뻔다. 드디어 나왔네. 이제서 차만 놓는 집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딴 집이 있어. 이게. 이럴 수가 없어. 주차 대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차만 놓는. 주차장. 주차장. 니가 일로와. 니가 일로와. 니가 일로와. 이제야. 이제 궁금증이. 왜이냐면. 왜냐면. 유재석. 없다고. 유재석 집이 하나도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차를 좋아해. 그러면 그 차를 얻다 놔. 이 집은 놀 수 없으니까. 그쵸. 차를 놓는 주차장이.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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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집이 따로 하나 있잖아. 자가는 아닐 수 있지만 임대로. 아잇. 임대로. 야. 끝내. 주차장. 야 11분 됐어. 이런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오게 돼 있어. 아 나 진짜 너무 열받네. 그래가지고 결국 종국이도 미국에 애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대화 되는 거야. 연석아. 결국. 너 웃을 때가 아니야. 주말연석국. 주말연석국. 네. 살려야 돼요 형. 아 나 지금. 야 어찌 됐든 나는 아파트에 지하를 데려왔는데. 종국이는 그건 몰라요. 그건 난 몰라. 종국이는 LA가서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어저께 집으로 가서. 자꾸 여행가자고 해서 그럼 오케이. 니 거기 마무리 한번 보러 가자. 그랬더니 오늘 기사가 또 한 몇 개가. 진짜 있어요. 아우 난 미안해가지고. 아니죠. 다른 얘기. 다른 얘기는 안 떠. 이런 것만 떠. 아우. 유재석 집 다른데. 얘 때문에 뜬다고. 나 진짜. 이거 봐. 김종국 이미 장가 갔다. 아내 미국에 있어. 김종국. 결국에 형 주차만 하는 집이 따로 있다로. 근데 이거를. 다른 분들은 보고 웃잖아. 근데 이게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믿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요. 아마 차태원이 얘기한 집. 우리 집인 것 같아요. 유재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하는 순간 이게. 야. 됐고. 너 이제 그만 얘기해. 너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 영화 얘기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화 어디 영화. 아 맞아. 영화 얘기 좀 해줘 봐요. 아니 일단 태원이하고 연석이면은. 아 여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 근데 나는 여기에. 그렇게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가는 줄. 오늘 알았어. 잘 생각해봐. 우리가 내년에 또 뭐 작품 홍보할 때 또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맨 입으로 못 나온다. 우리는 또 알잖아.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그렇게 안 하지. 그래. 연석이하고 저기 태원이도 그렇고. 나 프로그램 하면 그렇게 와서 저거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고. 나는 모르는 걸로 할 테니까. 아니 콧물이. 형 그냥 가만히 있어. 콧물이 나와. 약간 눈빛이. 형 눈빛이 벗긴 것 같죠. 아 연예인이 이렇게 콧물을 흘리는 거.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저 나온 김에. 어떤 영화를 두 분이 찍으신 거예요. 멍멍이라고요. 아 멍멍이. 11년 동안 키우던 리트리버가 있어요. 룬이라고. 실제로? 실제로 찍히는 거 아니죠. 캐릭터. 영화 안에. 아 형 그냥 봐. 아유. 이거 진짜. 휘청해. 다시는 휘청하는 사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아 이런 거. 형제론. 형제론. 아 형제론. 이해가 룬이에요. 강신혜 선배님 나오시고. 누가 봐요. 영화가 좀 약간 따스하구나. 따스한 코미디 그치. 계속 개가 생겨. 계속 개가 생기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건 네 마리. 한 명을 입양시키러 다니다가.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지옥 씨 나오시네. 아 귀엽다. 계속 생겨. 계속 생겨. 개가 한 마리 더 있는 거 이티도 안 나와. 너무 귀여워. 개들이 많다. 너무 귀엽다. 몽몽이 거의 다 한 거예요. 개들 연기만 봐도 아주. 맞아요. 너무 흐뭇하고. 그리고 아까 그 새끼 애들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우리가 그 장마 때문에 날씨가 막 계속 뭐가 안 돼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마지막 촬영을 남기고. 애들이 컸겠다. 너무 컸어. 애들이 큰 거예요. 그래. 너무 커서. 조금만 더 많이 들으면 크지. 진짜 요만한 애들이었는데. 이만해지는 애들. 그래가지고 멀리서 찍었어요. 풀샷으로. 명감독님이시네. 인껀말 견격을 지켜줬어요. 그 배우의 견격을 지켜가지고. 걔네들도 기분 나쁘지. 조금 컸지만. 이런 건 김종 감독이 박수 한 번 드려야 돼. 얼마나 예로를 했는데. 저희 3생 때도 정석이 형 애로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시즌2 때. 크지 금방 커. 자고 일어난 다음날로 시작을 하는데. 애가 이만큼 커했거든요. 애들 입으로 정석이 형이. 우리 아이가 밤새 많이 컸네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정석이다. 이거 정석이다. 이거 정석. 이거 정석이야. 근데 연석이도 토크가 좀 잘하네. 연석이 사무실에서 토크 내가 얘기 들었거든. 연석이 말 되게 막. 연석이 되게 뭐랄까. 엄청 섬세해요. 그리고 막 엄청 잘 챙겨. 바리바리 몸에 싸우고. 캠핑 다니는 거 보면 알아. 원래 캠핑은. 맥시멀이에요 완전.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한 분들. 내가 캠핑을 못하잖아. 나도 못해. 이럴 때는 이렇게 가면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는 거지. 리액션만 잘 해주는 거야. 야 이거 좋다. 이것도 해줘야 돼. 얘 또 그거 잘 안 하잖아. 툴툴 거리잖아. 병이에요 병. 얘는 진짜 병이야. 얘는 얘 뭐가 있냐면. 형 그거 뭐하러 해. 와서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 갈게 형. 그래서 아 진짜 아쉬워. 근데 진짜 스위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저랑 몽몽이 찍고 나서. 제 작품 하는 거 다 보고 연락 오고. 봤다 이러고 연락 오시고. 그래서 재밌을 때만 하는 거야. 재미없는 건 억지로 하지 못해. 항상 그렇게 챙겨주니까. 얘는 얘는 진짜. 가끔 재석이 형 것도 간만에 빵 터지는 거 보고 바로. 얘는 얘는 좀 약간 또라이야. 얘는 갑자기 뭔 메세지로. 형 내가 요새 하는 건 내가 안 보냈지. 메세지로 녹음이 왔더라고 녹음이. 뭐야 그렇게 들어봤더니. 싹 다. 지가 노래를 불러서 겁니다. 갈아 봐 주세요. 너는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지. 네가 알려준 거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거지. 아 너무 꼴 보기 싫어. 나는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어. 아니 형 나는 우리 영화 찍으면서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드라마 첫 드라마가 형이랑 찍었어요. 종합병원 2라고. 그때 저는 드라마가 처음이었어요. 그전에 이제 올드보이로 영화만 찍어보고 어리버리하고 있었는데 형이 엄청 잘 챙겼어요. 연석이가 지금 몇 살이지? 저 이제 서른 여덟이죠. 서른 여덟? 마흔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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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6월이야. 야 6월이야. 야 6월이야. 아 지금. 아 이제 글로벌하게 나이. 글로벌하게 6월이야. 2살이랄까? 6월에. 6월부터 그게 이제 만 나이로 바뀌는데. 올해부터. 생일이. 그럼 다시 또 들었다가 또 빠져요? 생일이 몇 월에? 마흔이구나. 야. 그러면 왜 네 자의적으로 두 살을 깎고 법적이 법 시행이 6월인데. 난 3월인데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3월이면 한 살 깎여. 난 48인데. 한 살 깎여. 나는 그럼 47이 되는 거야? 넌 47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연석이 생일이 몇 월이야? 4월이요. 41일. 4월 그러면 너 한 살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6월 돼도 너는 39이야. 6개월 있으면 마흔이야. 어차피 마흔이야. 아 서른. 야 너는 두 개를 깎네. 어차피 마흔이야. 연석이가 아무리 깎아봐. 마흔이야. 형 지금 8사, 7사들이 되게 예민한 시기예요. 8사, 7사들.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다. 8사들이 예민해. 앞에 앞자리. 지금 앞자리가 바뀌는. 지금 댓글 막 분노래요 지금. 아니 분노가 아니라 맞다니까. 그게 맞아. 올해를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맞이했는데. 아 지금 그래서 38로 지금 알고 있구나. 그렇게 살고 있죠. 6월이야. 6월부터야. 6월부터고 너는 아까 얘기했지만 생일이 4월생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한 살 깎여서 서른아홉이야. 6월이면 왜 자꾸 시계를 봐. 몇 시도 아니고. 아니 몇 월에 지금 왜 시계를 보면서 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어디서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 40일 했다가. 40일 했다가. 야 연석아 네가 좀 이리 와. 얘 때문에 나 열받아갖고 토크를 못하겠어. 나 진짜 얘 때문에 열받아갖고. 나 진짜 얘 때문에 열받아갖고. 아니 몇 시도. 아니 몇 시도. 왜 6월에 가지고. 몇 월에 했다고. 아니 스마트워치. 아 앉아있으면 좀 움직이세요. 그럼 화기를 눌러줘야 돼 이 자식아.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유 저희가 대관 했으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연석아 미안하다. 아니 연석아 미안하다. 연석아 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서른아홉이야. 아홉으로 하자. 연석아 서른아홉이야. 아 이제 팔사들이 같이 분노해 줄 거야 지금. 구사가 서른데. 팔사가 마흔이 되는구나. 원래는 그럴 뻔 했죠. 어. 근데. 그럴 뻔 했는데. 얘가 이제 글로벌로 갔으니까 나이가. 그렇네. 뭐가 글로벌로. 아니 다. 외국에서 나이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미국 여행 갔다 왔어요. 나이 물어보길래. I'm 38 이랬어요. 재밌다. 재밌다. 연석이 재밌다. 왜 이런 애를 맨날 저기 커피 그거 바리스타만 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토크를 잘하는 애를. 그래서 못 참아가지고 주말 연석극이라도 열어야. 연석이가 토크 잘하고 동욱이도 토크 좋아해. 그러니까. 동욱이도 토크를 좋아해. 근데 형 광수가 의외로 토크가 약해. 광수는 토크가 약하고 걔는 몸개그. 몸개그가 좋지. 광수는 몸개그지. 몸값 안 좋아야지. 아니 저 이번에 채널시버에서 스타쉽 식구들 다 같이 가서. 재밌어 광수가? 근데 광수가 그런 것 같아. 날 놀리더라고. 아 그렇지. 그런 거 잘하지. 나이 공격 이런 거. 내가 거기 우리 아이브 애들이랑 있는데 형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걸로 살리더라고. 연석이 네가 나이에 예민해. 너 뭐 빠른 나이네. 왜 그래. 형 8, 4, 7, 4, 9, 4들이. 이게 예민한 시기야. 근데 연석이가 약간 동아리지. 연석이 정도면 동아리야.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다가 38이라 그래도 깜짝 놀면서. 와우 이러면서. 그럼 그쪽에서 몇 살로 보는데 그쪽에서. 저거는 거의 20대로 보죠. 아 진짜 그러니까 후디 이렇게 하고 모자 하면. 마스크까지 쓰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가 좋잖아요. 다리를 너무 떨어가지고. 형 나 모자 좀 봐. 나 얼마 전에 이렇게 하고 편의점 가서 술이나 이런 거 사는데 신분증 달라고. 아니 거짓말 하지 마지.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로. 나 머릿갈라가지고. 형 형. 나 오늘 덕고 여기까지 마. 형 미국 가면. 이 앞에. 나 진짜 말 다 돼. 이 앞에 진짜 이 앞에. 내가 그래서 너무 웃기거든. 야 저 나이 많습니다. 진짜. 야 편의점에서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밤에 밤에. 아니 내가 무슨 거짓말 이거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내가. 갑자기 나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 저도 아이디 체크했어. 어디 아이디 체크했어. 아이디 체크했어.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하 너네 진짜 나이 가지고 자꾸 진짜. 아니 진짜로요. 아무튼 그런 동안 애들이 멍멍이로 찍었다 이거. 아 형 잘한다. 아 이렇게 또. 이거를 멍멍이로 가. 야 이거를 모아 모아 모아서. 이걸 멍멍이로 가. 이것도 2년 전에 그러니까 더 어릴 때. 내가 조금 정리를 해줄게. 연석이가 어려 보이는 건 사실이야. 나이에 비해서. 근데 20대까지는 안 보이고. 지금 많이 봐야. 지금 많이 봐야. 30대. 3초. 3초. 3초도 31이 아니고 한 3, 4 정도. 아 맞아요. 형은 얼마나 봐. 나? 형 51?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52이지. 내가 52 됐지. 한 50일은. 한 50일은 보인다. 한 50일은 보인다. 형이. 어 잠깐만. 이거 빼서 아니면. 잠깐만 나. 이거 빼서 보이세요? 사람이 너무 빨리 빼가지고. 야. 지금 원래는 40대로 보였어야 했는데. 지금 짜리짜리 해가지고. 형 메이크업 안 하신 거야. 나 안 했지. 너네 했지? 저 가볍게. 형 기본이지. 메이크업을 왜 하는 거야. 게스트로 나왔는데. 물님 난 머리도 하고 왔는데. 저도 샵 갔다 왔는데. 너 머리 한 거야? 너 머리 한 거야? 그럼. 나 머리 깎고 그냥 나왔던 줄 알았는데. 우리 저기. 머리를 했다가. 디자이너 아이가 해준 건데. 뭐 충격인데? 연석이는 약간 하고 온 거 아니야? 완전히 완전히. 동네 카페에서 그냥 커피 먹는 거라 했는데. 너 메이크업 왜 한 거야? 아니 저는 그냥 동욱이 형 편 보고. 그렇게 그냥 거기는 잠옷 컨셉이었던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오늘은 그냥 뭐 편하게 오라 그래가지고. 형이 진짜 동안의 아이콘이죠. 태훈이? 태훈이가 지금 몇 살이지? 47대나 그러면. 원래는 48인데. 지금 6월 아니니까 이제 48이야. 아니 6월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야. 6월 달에 시행을 안 되니까. 그냥 올해 그렇게 한다는데 그냥. 아니. 아니 6월부터 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걸. 왜 너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부터 지금 두 살을 깎냐고. 아니 새해. 새해를 기분 좋게 이렇게 좀. 근데 그것도 약간. 깎아서. 아니 살고 싶은데. 근데 이왕이면 1월부터 하지. 뭘 굳이 6월부터 해. 그렇지 않아? 그렇지. 형이 좀 그런 건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도 유죄적 정도가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어디 통하니 그게. 아니 그래도 이적 형이 얘기했다가. 그 3만원권 지폐가 나오는데. 야 그거 저기가. 그러니까. 한데요? 형도 한 번 해봐. 그걸 왜 6월부터 하냐고.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형이 이적 형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아니 이적 형은 얘기하자마자. 지금 3만원 지폐권이 나오나마나 하는데. 형이 지금 그거. 맞아요. 우리 지금. 맞아요.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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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맞지. 우리가 모르는. 제가 행정 서류를 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이 뭐러머 하는 건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게 유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유월이후에도 볼수 있고 그전에도 볼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6월 2일날 봐. 너 지금 아직 생일 안 지났잖아. 지금 2월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일 안 지났으면 지금 마흔이야. 야 돌아 돌아 마흔 됐다. 맞잖아. 난 48 그럼. 그럼 이제 51 되는 거네? 저기 6월부터? 나는 8월이니까 50이 되는 거지. 나는 2살 깎이지. 인기 후다 뻔했다 진짜. 아 형 8월 세일아. 나는 6월이 되면 나는 2살이 깎이지. 얘네들아. 우리들은 억울한 거야 이게. 그래도 너는 1살 깎여도 39이잖아. 야 재석이 형은 2살을 깎아도 앞자리가 안 바뀌어. 야 이 자식. 연속아. 그러니까 이미 간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이미 갔어. 야 어딜 가. 어딜 가. 너 갔던 유 씨끼리. 저 원래 안 씨예요. 저 원래 순우. 순우 안 씨예요. 순우 안 씨예요. 순우 안 씨예요. 아 열받아. 유 씨 종친회에서 나한테 낳으라고 그러더라고. 나 너무 열받아. 나 유현석 이거. 저 안 씨예요. 너무 열받아. 순우 안 씨예요 순우 안 씨. 아 진짜. 아. 그건 몰랐네. 나는 오늘 차 태어논 어느 정도 내 예상을 했는데 내가 유현석 때문에. 내가 유현석 때문에 열받을 줄 몰랐어. 순우 안 씨. 좋네. 아 웃긴다. 좋네. 형 뜬튼도 CG 같은 거 넣어주나. 잡곡만 넣어. 우리는 안 넣어. 그렇지 그렇지. 공중파 했으면 가짜나 했을 때 여기 천사 CG 하나 딱 넣어 주는데. 그렇잖아. 우린 그런 거 잘 안 해. 그러면서. 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 그럼 여기 또 빰빰이라고. 원래 또 다른 일들 하시고. 아 그럼 그럼 그럼. 어. 연석이는 봤을 텐데 여기 같이 일한. 산촌 생활을. 아. 슬기로운 산촌 생활. 아니 모르겠는데. 야 오늘 너. 안 하던 거 털어가지고. 너 다양하다. 정말 치과 갔다 왔어. 예능 잘해요. 치과 갔다 왔어. 왜왜. 아프니까 안 나겠지. 구정 때. 구정 때 이가 깨져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게 아프면 가는 데를 모르니. 어. 이가 아프겠지. 이가 어디가 아프지. 충치냐 사랑니냐. 깨운 게 깨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마취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약간 덜 풀렸어요. 약간 마취 덜 풀리면 약간 이게. 물 마시면 물. 살짝 흘리고. 아까 점심 먹을 때. 그치 약간. 점심 먹을 때. 여기 막. 잠심 먹을 때. 이렇게 흘린다 그랬거든요. 아 너무 열반도 지금. 어금니라. 어금니라. 만둣국 먹었는데. 이게 좀 흘리더라고요. 그치. 이게 자. 감각이 아예 없잖아.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그만해. 아 왜. 너 좀 그만해. 진짜. 너 점심 먹고.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 점심. 먹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연석이가 이렇게 나이에 예민한지 몰랐네. 오 마인드까지 왔네. 아 이거. 버터빠를. 가격표까지 가져왔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야. 오돌도돌하니. 이거 아주. 알롱달롱하니. 석진영표. 알롱달롱하니. 형은. 집에 지금 뭐. 강아지 키우진 않죠. 우리 애들 맨날 강아지 막 키우고 싶어 하는데. 강아지는 진짜. 크잖아. 산책도 시켜야 되고. 아 그럼. 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난 우리 영화 찍으면서. 막 계속. 그. 걔를 입양. 그러니까 우리 영화 찍고. 야 근데 너네. 입양을 해야 되겠다. 야. 너네 미안한데. 간만에 강아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 왜 두려워. 왜 두려워. 왜 두려워. 왜 두려워. 왜 두려워. 간만에 두려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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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키운다며 강아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멍멍이를 찍다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입양을 했죠. 후진아 왜? 후진아 왜? 뭐 하는 거냐? 어? 끝났어 학교? 아 지금 가는 중. 태연이 딸? 언니랑 같이 오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빠 일하고 있어. 아빠 지금 그냥.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그냥 얘기하고 있어 얘기. 수진아 일하는 거 아니야. 수진아 일하는 거 아니고 아빠 그냥. 그냥 수다 떨고 있어. 아빠 좀 바꿔주세요. 아니 아빠 여기. 안 맞는다 오늘. 오늘 뭐 전체적으로 안 맞아. 집에 가서 보자. 형 때문에 집에 가서 보자. 야 수진아. 네? 재석이 삼촌이야. 유재석 삼촌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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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녕. 안녕. 야 너 어렸을 때 내가 그래도. 어? 그렇게 반갑게 너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너 진짜. 가족은 가족이다. 빠잉. 너무 쿨하다. 빠잉. 응.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 야 수진이하고도 안 맞네. 수진이가 지금 몇 살 되냐? 이제 4학년 올라가요. 아 이제 초 4 됐구나. 큰 애가 형 고등학교 올라가요 이번에. 어 형 마침 잘 됐다. 초등학교 아니 고등학교 가는데. 응. 하하하하하하 그럼 유재석 삼촌이 좀 용돈 줬다고 하면 또 또 잘하는 말 하지.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 야 잘됐다. 우리 저기 지호 중학교 올라가요. 하하하하하하 형. 태원아. 어떻게 해. 하하하하하하 그럼 서로 준 거다. 어 좋다고 해. 좋다고 해. 서로 돈 주면서 이 돈이 그 돈이라고 얘기해. 그래 그래 그래. 액수로 따로 얘기해. 액수로 따로 얘기해. 액수로 얘기해 봐. 얼마 줄까. 그래도 준 거다. 그래서 서로 맞춰야지. 두 사람 서로 맞춰야지. 그냥 고등학교가 좀 10만 원 더 줘야지. 하하하하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하하하하하 형 고등학교인데 그러면. 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유재석이 10만 원 줬다고 하면 좀. 하하하하하하 어디 학교가세요 같은 학교는. 하하하하 형 얘기하는 줄 알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요즘 딱 정리할게요. 얘기해. 영서아 네가 정리해. 두 장을 주시고. 어. 한 장은 우리 리타 학교. 하하하하하하 야 너를 왜 켜. 아니 우리. 하하하하 니 강아지 여기 왜 들어와. 우리 강아지 도그스쿨 다녔냐. 하하하하 이번에는 레벨업 했어요 레벨업. 리타까지 해서. 리타까지 해서. 태연이 삼촌이 주더라 하면서. 나도. 제석이 삼촌이 주더라 하면서. 저 우리 리타한테 간식을 주면서. 우리 제석이 삼촌이. 하하하하 아 좋네. 야 그래도 또 이렇게 또 훈훈하네. 깔끔하게 정리해. 지효 되게 좋아하겠네. 태연이 삼촌이 줬다 그러면. 아 리타 아주. 꼬랑지 아주. 하하하하 프로펠러 프로펠러. 날라가겠다 잘못하면. 진짜로 뜰수도 있어. 허리 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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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기본 토크가 되네. 영석이는 집에 가면 좀 말을 많이 하네. 영석이는. 너도 안 해요. 넌 알 사람이 없는 거고. 아니 리타를 무척 공화진 않는데. 하하하. 저도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하하하. 친형이 있고. 하하하. 가족 구성원이. 유 씨 아니야? 하하하하 안 씨요. 하하하하 아 진짜. 근데 아버지도 저를 소개할 때 유현석은. 너 에피소드가 많다. 왜냐면 안현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너는 성 바꾼 거 아니야? 본명이야. 정말 토크 심드렁하다 정말. 아 좋은데 한 잔 더 드릴까요? 이번엔 라떼로 좀 먹을게요. 나는 괜찮아. 나도 시원한 거 같아. 그래 하나 먹자. 야 꽁돈 생겼네 지호. 너 꼭 줘라. 줘야지 형. 수찬이 꼭 줘. 어떻게 안 줘. 수찬아 안 주면 핑계고 와서 댓글 남겨. 수찬아 남겨. 핑계고는 기계 돈 다음에 얘기해라. 에이 뭐 유튜브에서 뭐 그런 것까지 정해.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야 그러면 톤을 높여야 돼. 톤을 이 기계를 이겨야 된단 말이야. 조금만 높여서 하면 되지. 그럼 목이 가잖아. 에이 큰일. 해 이제 됐어 됐어. 핑계고는 이거. 뭐 다른 터크 주제가 없어. 없어.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떠들어 제끼는 거야. 그냥 그런 컨셉으로 잡은 거야. 아무 주제 없이. 컨셉을 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형수님도 일이라고 인정 안 해 주잖아. 형수님도. 이러면 또 기자님이 쓰셔. 핑계고 일로 인정 안 해. 그게 아니야. 이거 언제 나가요. 25일. 아 이것도 저거에 맞춰야 돼. 야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형 그러면 그전에 나 빨리 찍으니까. 그전에는 뭐. 다음 주에 이제. 아 종국이. 아 다음 주에 종국이 거 있어. 종국이 여기 또 나와? 종국이 나와. 야 그거 찍었는데 둘 다 유튜브를 하잖아. 둘 다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그냥 아비 교환이었다. 아 너무 신기하다 그거. 아니 그럼 우리도 카드랑 작품했어. 아 이거라도 하나 돌려놔야 되겠네. 야 돌려 돌려. 어 유연석에 주말연속극 돌려. 형 오프닝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그래. 야 이거 당연히 해 주지. 그냥 뭐 구독과 좋아요라도 해 주시든지. 아 돌려볼게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주말연속극. 주말연속극. 자 연덕이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연덕이들. 우리 연덕이들. 우리 연덕이들. 안녕. 안녕. 연덕님들. 연덕이들. 자 우리. 자 우리 연덕이들 안녕. 지금 주말연속극 최근에 조회수가. 아직 그리 높지가 않아요. 유진합니다. 조금 더 좀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분발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형도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덕님들. 와 하나 건졌다. 와 하나 건졌다. 왜 이렇게 놀리면. 와. 애가 소박하네. 그럼 이제 그 뒤에. 뭘 또 만들어서 넣는 거야. 뭐 이거 계속 쓰는 거죠 이제. 구독과 좋아요. 형이 허락만 해주면. 모든 콘텐츠의 중간 광고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유재석 얼굴로 딱 들어가네. 대박이다. 연석아. 네가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라. 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해.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아 오늘 커피값 했어. 아 맛있어. 아 유튜브 해야 되나 나도. 너 뭐 할 건데. 할 게 없어요 난. 아 오늘 호흡이 딱딱 맞는다. 좋다. 사장님까지 호흡이 기가 막힌다. 형이라고 뭐 할까 둘이. 응. 나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유튜브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아 어려워. 똔똔 이런 걸로. 야. 어쨌든 똔똔을 맞추는 거야. 아 똔똔. 모헌 니네한테 다 똔똔만 맞추는 거야. 도리할 때. 여기 똔똔을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린 똔똔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똔똔만 맞추면 되는 걸로. 아 이거 괜찮다. 그치. 피곤하다. 하여튼 이거 만약에. 얘는 진짜 재밌거든요. 너무 피곤해 애가. 똔똔 누가 쓰지 마요. 이거 항상 걱정이야. 빨리 이렇게 뭐 사이트라도 개설을 해놔요 일단. 일단은. 쓰지 말래. 지가 안다고. 어떻게든지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번에 종국이 가서도 뭐 얘기했는데. 내가 혹시 쓰지 마세요 했더니 종국이 옆에서. 야 그런 거지 같은 아이디어는 누가 쓰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내가 뭐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런 영화가 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그 핑계고를 하고 난 이후에 첫 홍보거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첫 홍보를 한 또 영화가. 뭐 영화 내용이 좋아야 또 뭐 물론 잘 되는 거겠지만. 이왕이면. 잘 되면 우리도 기분이 너무 좋지. 그러면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우리 봐도. 나도 모르게 그래그랬. 아니 이거. 그래야 알았어. 나도 모르게 그래그랬어. 다음 홍보부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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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걸로. 우리 같은 업계에 있는데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못하는데. 어쨌든 얘기해봐요. 인건비가 나와야지.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야. 다행히 돈이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오랜만에 대관을 했거든. 이것도 이제 대관 비가 들어가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저도 막상 유튜브 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겠지.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만큼 나와야 되잖아. 나와야지. 저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형은 지금 그걸 자꾸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내가 또 이렇게 저기. 왔는데 태연이하고 연석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형이 그럼 처음 보는 사람 한 거는 받아. 너 친분이 없으면 홍보하려고 할 때 받는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홍보를 두 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친하고 한 명은 안. 한 명을 끼고 와야 되네. 근데 연석이하고 태연이가 정의해 준다. 이거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게요. 근데 아마 형을 다 알아가지고 안 만난 사람이 누구야 있겠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음 달인가 또 형 만나러 가. 런닝맨 나와? 런닝맨. 또 뛰러 가야지. 둘만 나와? 개들이랑 같이 갈까요? 한번 개판 만들어줘? 만들어 해. 개판 만들어줘. 우리는 뭐 땡큐지 뭐. 그만하자. 야 그만하자. 형이 뭐 뭐 얘기했어? 형 근데 개는 좋아해요? 좋아하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강아지까지 함께 내가 감당하기에는 안 돼. 나도 가끔 보면 막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강아지를 진짜 입양을 한다고 이건 책임을 져야 되거든. 맞아요. 이제 다 커서 나가고 집에 둘 남으면 이제 생각해봐야지. 지호는 계속해서 그런 반려동물을. 애들이 너무. 너무 키우고 싶어하지. 근데 이제 내가 안 된다. 왜냐면 야 네가 키울 거 아니잖아. 형제처럼. 자매처럼. 어? 네가 그냥 막 진짜 그럴 자신 있으면 해라. 그런 책임감 아니면 나는 안 돼. 안 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삶의 집에 그 반려동물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이제 가끔 그런 그 동물들을 이제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뭐 개미. 개미? 개미가 반려동물이야? 반려곤충? 어. 반려곤충? 개미. 개미를. 개미가 그. 얘가 누가 누군지 아나? 야. 세 마리 모으면 막. 너. 가만 있어 봐. 개미 기다려. 앉아. 이런 거 시키고. 아. 애가 그. 흑파.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쓰는. 그러면 이제 까만히. 아 맞아. 납작해가지고. 아 있어 있어. 이렇게 집. 있어. 그러면 개미들이 막 와가지고 뭐 집을 만들고 막 해.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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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와가지고 아이들이 며칠은 막 그거를 이제 본인이 먹이도 막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 나중에는 다 그거 내가 해야 돼. 맞아 맞아. 그래. 나도 다. 그래 물고기 그거 몇 마리 또 갖고 오잖아. 맞아. 옛날에도 물고기. 그것도 다 내가 수조. 돌 닦고. 다 닦았어. 그거 막 이끼 다 닦고. 그러면 지가 지 때문에 내가 닦고 있는 건데 아빠 뭐 해 막 이래요. 저는 어릴 때 병아리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닭을 만들었었어요. 진짜. 닭 될까지 두 마리 데리고 왔는데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중 닭 정도 됐었고. 한 마리는 아파트에서 너무 꼽게 우는 거예요. 너무 추탁이 내놔가지고. 근데. 야 얘가 에피소드가 많다. 야 너 왜 에피소드가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어? 얘가 사회화가 안 됐잖아요. 아 뭐. 우는 시점이 애가 사회화가 안 됐잖아요. 막 울어져 있겠는 거야. 그 농장에서 같이 옆에 어미 닭이 우는. 있으면은. 그 시점에 울어야 되는구나를 아는데. 해 뜨면. 지가 어랄 때 울어.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같은 무리에 있으면. 어른 닭들이. 얘야. 지금은 울고. 아니야 아니야. 새벽에 해 뜨면 울고. 너 이렇게 자꾸 울면은. 안 된다. 불 켜면 또 그게 낮인 줄 알고. 그래 그렇고. 너무 울어 젖혀가지고. 민원이 너무 생겨가지고. 야 근데. 그렇게 키운 애들은.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절대 아무 데도 못 보낸다.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경비 아저씨가. 넓은데 마당에 키우니까. 시골에 거기서. 키우겠다고. 그럼 다행이네. 근데. 5천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한테. 아이고. 야 너 에피소드가 왜 이렇게 많냐. 야. 너 얘기 몇 개만 팔아라 나한테. 너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너 이거를 왜 그동안. 너 40년 동안 너만 알고 있었어. 아 왜 40이에요. 30. 38년이죠. 38년. 아니 이게 에피소드가 많네. 야 근데 왜. 주말 연속곡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안 풀고 왜. 거기는 혼자 얘기하면 애매하지. 그렇죠 이렇게 또 형이 있을 거니까. 이게 또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이런 에피소드들이. 감동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아주 이야기의 서사가 딱 들어 맞았다. 그럼. 뒤에까지 딱. 야.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동물들을 계속 키운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서적으로. 맞아. 정서적으로는 도움 많이 됐어요. 슬픔도 알고. 만남도 알고 헤어짐도 알고. 슬픈 것도 알고. 그때부터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런 거가. 관심이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강아지들 키우고 이런 것들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우리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 아 이거는. 뭐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해야 되겠다. 나는 대본을 딱 봤는데. 대본이. 쫙 읽는데. 아 이거. 끝났어. 어? 뭐야. 벌써 끝났어? 너무 내용이 없는데. 너무 좋더라고. 저도 같은. 어. 뭐가. 야 이거. 자극적인 뭐가.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야 나는. 보통 끝났어 그러면은. 어 이거 벌써 끝이야. 너무 재밌는데. 이게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악독한 개장수가 한 마리. 한 사람이 있고. 아무 쪽이 없어. 뭐 그런 게 없어요. 깔끔하게. 지금 여기서. 어. 지금. 영화 홍보팀에서 나와서. 감동을 했어. 아니 감동을 했어. 그러다가 네가. 뒤에 내용이 없어. 아 이거 두이야. 아차차. 아차차 차태현. 편안하게 보고. 약간 그런 게 나는 좋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내 개인 취향. 내가 그런 영화 좀 전문이잖아. 어 그러니까. 바죽 스캔들도. 근데 이게 대박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대박났잖아. 봉년다로 같은 경우도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근데 봉년다로 재밌었어. 그러니까. 아니 저도 핑계고 보는데. 그냥 뭐 없이 그냥 아무. 아무 주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막 저런 재킷인데.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바로 그거야. 아 진짜로. 바로 그거라니까. 저희 영화가 이거랑 닮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봐. 아 진짜. 그래. 뭐 이렇게 없이. 깔끔하게. 우리랑 닮아있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아 이거 나오면 되지. 저희를 보러 올 필요는 없어요. 멍뭉이가. 그냥 그냥 멍뭉이들 보러 오시면 돼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힐링되시고. 정보 뜸에서. 넋을 놓으셨는데. 약간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하나 보시다가 이제는. 이제 들어가. 여긴 끝났어요 이미. 왜. 이제 뭐 편집. 나도 뭐 주말연습 그거 아까 다 했고. 나도. 다 했어. 자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도대체 뭘까 해서 궁금하신다니까. 오늘 뭐 영화 홍보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영화 얘기도 했지만. 아 무엇보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저 태연이하고 사실 이렇게 어 프로그램에서 가끔 만나지만. 어 끝날 때 됐어? 갑자기. 갑자기 동의를 하네. 갑자기 딱 좀 마무리가 아니고. 나 유키준 찍었잖아. 이제 뭐 질문하는 줄 알잖아. 자식들하고는 안 되겠다. 다시는. 다시는 차태윤 유연석 둘하고는 나를 붙이지 마. 이 둘하고는. 각자는 돼. 이 둘하고는 절대 붙이지 마. 그 타이밍이야. 아 날카롭네. 자식들이 날카로워. 자 그렇다면 일단 1차 실패. 주제 없이 떠드는 게 이게 사실은 아 좀 이게 가능할까 그래.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저 이런 건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연석이는 형제 어떻게 되니? 저 위에 형 하나 있어요. 형하고는 사이가 좀 어때? 사이는 좋죠. 아 그래? 형 이런 거면 그냥 아까 1차에서 끝났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왜냐면 연석이가 연석에 대해서 좀 아는 게 내가 많이 없으니까. 맞아 연석이가 형? 네 위에 두 살 털 형이 있어요. 아 형하고는 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따로 지내죠. 저 자식도 내가. 아까. 내가 맞지? 내가 아까 시간을 보기에 맞아. 딱 맞았어. 딱 맞아. 내가 기가 막히다니까. 내 동물적인 감각이 맞아. 아 형이 결혼을 했는데 따로 지내야죠. 저 자식이 내가 오늘 아 내 저. 아 진짜. 얹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쟤가 안 맞아. 쟤가 안 맞아. 나도 우리 리타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유현석이 아니고 안현석이라는 것부터. 딱 그거 오늘 처음 알았지만 아 거기서 한번 빗나가더라고요. 뭐 홍보 뭐 충분히. 그리고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제 가장 큰 발견은 태연이야 뭐 얘기할 거 없고. 우리 태연이는 뭐 제가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능을 참 잘하는 친구예요. 연기도 잘하고 원래 우리 태연이는 배우지만 그전에 또 예능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런 리스펙이 있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 또 태연이는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 연석이는 아 저는 진짜 예능을 이렇게 연석이가 토크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 소문이 맞았네. 아니 세호가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요? 연석이 나온다니까 아 연석이가 토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랬더니. 세호가? 어. 세호 같은 냄새? 아니요 저 세호 형이랑 프로그램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형 진아 잘하라고 그래. 진아 유키즈에서 잘 버티라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속을 뒤집어 넣는다. 종국이가 진짜 다른 애들보다 얘를 제일 버거워해. 종국이 그러니까 종국이도 버거워하는 애는 얘야. 얘밖에 없어 진짜. 아니 저는 진짜 세호 형보다 형을 더 많이 봤어요. 너도 좀 가만히 있어. 진짜로. 아 얘도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나대 얘. 어떻게라도 해야죠. 아니 뭐 어떻게라도. 아 나 진짜. 아 얘도 왜 이렇게 많이 많아. 얘. 너 왜 이렇게 많이 많아. 연소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마치 풀렸어요. 이게 발음이 들어와. 아 교수님 말씀이 맞네. 오후 되면 풀린다고 했어. 야 명의였어 명의. 아까 잠심까지는. 아까 잠심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짜 명의시거든요. 진짜 명의세요. 어쨌든 여기 저 라테 다 먹을 때까지는 조금 더 있어. 그만해도 돼. 뭘 그만해. 뭔 시간을 채우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채우는 게 아니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형. 원래 야 여기 왔으면 너 기본적으로 일단 카페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면 각자 시킨 거는 바닥을 봐야지 이제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알았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너 이 자식. 너는 내가. 아니 바닥에 보일 뻔했는데. 아깝다. 아 한 모금만 더. 연석이 남았잖아. 안연석이 남았잖아. 안연석이. 형은. 형은 뭐예요 요새. 형은 요새. 진짜. 유재석이 궁금하다. 유재석이 요번주. 자. 나. 나. 지금 은퇴하고 핑기 구하는 거 아니야. 형 쉬는 날이 금요일밖에 없죠. 어? 비는 날이 금요일밖에 없죠. 금요일 쉬지. 월요일이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놀모는 수요일 날. 놀모도 목요일 날 할 때 있고 또 금요일 날 할 때 또 왔다 갔다 해요. 아 유키즈가 그럼 수요일이었네. 유키즈가 수요일. 야 내 스케줄 좋아해. 너네가 왜 내 스케줄을 꼼꼼히 체크해. 그래서 올해 그래도 신경 쓰는 계획이 뭐가 있어. 올해? 네. 뜬뜬. 뜬뜬은 우리 저기 우리 여기가 지금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빰빰이 지금 2월 초에 방송이 됐겠구나 이거 했을 때는. 빰빰? 빰빰 이거 댄스. 빰빰이에요. 빰빰. 그럼 이제 똔또까지 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똔또 쓰지 마. 형 똔또 나란히 해야 돼 무조건. 뜬또 빰빰 똔또까지야. 똔또은 너 가지고 가. 아니야. 너 가지고 가. 아니 형이랑 해야 되는데. 야. 그럼 전 쫀쫀으로 갈게요. 좋다 쫀쫀. 네 쫀쫀하게. 됐다. 내가 이것들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것들하고 얘기 충분히 한 것 같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야지. 이걸 왜 해 이거를.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왜 하냐고요. 알림 설정을 해야지. 옛날에 그거 하는 거지. 뭐가 저기. 요즘 잘 안 해. 뭐가 올라왔어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게 보니까.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도. 조회수가 그게 안 따라가는데. 조회수가 좋아야 된다며. 구독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사실 구독한 거 다 보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렇지. 아까 끝난 거 아니었어요? 뭐 마무리 뭐 인사가 따로 있어? 뭐 뚱뚱 이런 게 있어? 얘네들하고 안 맞아. 얘네들하고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이 편의 끝은 안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은. 다 먹었어. 갑시다. 이거 아니면 안 맞아. 이거 이걸로. 나도 이제 원샷한다. 자 오늘 저 진짜 연석이하고. 우리 태연이가 나와가지고.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웃었고. 예능 나가기 전에 치과를 들렸다가. 이렇게. 약간 용감해지고. 아 얘도 말 많네. 얘도 말 많네. 잠심 좋았어. 잠심 좋았어. 자 일단 그래서 우리. 아 오늘 또 준비를 했네.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또 매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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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이것도. 멍뭉이. 어머 너무 귀엽다. 우와 귀엽다. 우와 대박이다. 아 이거 루니다 루니. 루니. 어 귀엽다. 얘는 완전 루니 똑 닮았어. 어 이건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연석아. 연석아. 나야. 이거 한정판이야. 아 깜짝 놀랐어. 우리 저 연석이하고. 우리 어 태연이하고 함께 또 한 영화. 멍뭉이. 3월 1일날 개봉입니다. 일단 뭐 영화 홍보는 핑계고. 말 그대로 우리는 진짜 마음껏 떠들어 제끼고. 이렇게 갑니다. 아 좀 토크가 오늘 굉장히 좀 저는 만족스러워요. 맘에 듭니다. 아 아주 맘에 들어. 아 알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열받아가지고. 아 유연석. 아 아니 아니연석. 차태연. 뭐 그러겠지만 너무너무 마음껏 웃고 갑니다 오늘. 또 더불어서 주말 연속극도. 그리고 아직 그렇지. 주말 연속극. 주말 연속극도 많이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지만 또 태연이가 하는. 뭐라고 그랬더라? 뭐 떳떳? 또 떳떳이요? 형이랑 한 나이가. 아니 그러니까요. 또 떳떳. 형은 안 하면 안 해. 뭐하러 보면. 그걸 왜 나는 안 해.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또 떳떳하는 거지. 내가 형 아니면 뭐하러 해. 일도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 나는 없니. 어? 나는 없어.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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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니까. 아니 아니. 너무 웃겼어. 그래서 웃겼어. 연속극에 에피소드 보관해. 아 너무 재밌었어요. 노하이. 지지류 첫 개. 감사합니다.